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희한우입니다. 벌써 이제 우리 재상열전이 15번을 넘기고 17번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게 될 이준경이라는 재상은 너무나 멋진 우리 재상 중에 재상이어서 이준경이라고 하는 명재상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준경은 명종시대를 거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명종시대라고 하는 것은 명종이 누가 봐도 암군이잖아요. 그 암군시대를 잘 또 견디고 그런데 그런 시대는 자기 몸에 때나 흙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욕을 좀 먹으면서도 그런 시대를 건너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 저는 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이준경은 광주이시 후손입니다. 막강한 집안이었고 할아버지 이세좌도 사실 드라마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세좌가 누구냐 그러면 그 연상군의 어머니 즉 윤씨한테 사약을 들고 갔던 그래서 이제 뒤에 결국 연상군이 이세좌에 대해서 원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일이 뒤에 생기게 되고요. 불행하게도 이준경이 6살 때 그때가 바로 연상군 10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때 바로 할아버지 이세좌 아버지 이수정은 바로 죽게 되죠. 이준경은 성림 이윤경하고 같이 괴산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록을 보면 뭐라고 이준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준경은 어릴 때부터 뜻이 높고 비범하였으며 체격이 웅대하여 많은 선비들 사이에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준경은 그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풀려납니다. 유배에서 풀려나고 나서 한동안 벼슬에 뜻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서른 넘어서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저 명종시대 초에 또 을묘사화가 일어나는 바람에 사림들을 또 구원하다가 파직돼가지고 또 5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준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훈구 지반이에요. 훈구 지반인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불행을 겪고 이러면서 이준경은 상당히 유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림도 보호하고 또 훈구 세력의 어떤 긍정적 기능도 함께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권관이라든가 외척이라든가 이런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이제 이런 고위지까지 올라가는 일이 대부분인데 실록을 보면 이준경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준경은 명종 초에 신하들이 문정황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윤원영의 형 윤월로라고 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서울 부시장쯤 됐던 한성부 우윤으로 있던 이준경이 아니 어떻게 대비가 계시는데 말씀도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그 동기를 주사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아마 그 일이 아니었으면 이준경도 그 을사사화의 희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록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준경은 조정에서 꼿꼿하게 집정하며 끝내 굽히는 일이 없었다. 뭐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실권자 윤원영으로서도 내칠 수도 없고 또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부릴 수도 없는 아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대단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준경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 그 명종이 30대 초반의 나이로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왕실의 어떤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그 정권이 신하인 이준경 손에 이제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명종 뒤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비교한 결과 이제 선조, 훗날 선조가 바로 뽑히게 돼가지고 임금에 오르게 됩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 선조를 이어서 올림으로써 이제 이 조선왕실이 다시 명맥을 이어갑니다. 굉장히 드물죠. 무슨 이제 별난이라든가 정변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신하가 임금을 고르게 되는 그 일을 이준경이라는 사람이 해내게 됩니다. 폭정시대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젊은 신하들은 김효사와 을사사와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유배를 가있던 사람들을 바로 선조 1년에 이준경이 재상으로서 주동이 돼가지고 모두 그 사람들의 관작과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지금 와서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조를 왕으로 추대한 거 이게 과연 조선 역사 전체 흐름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또 두 번째로 일방적으로 훈구 세력을 다 내쫓고 그 자리에 우리 학교에서 배우듯이 사림 세력 일변도로 조정을 바꾼 것이 과연 우리 조선 역사를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끈 것인가 그 당시로서는 이 두 가지 일이 다 누구나 간절히 바랐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이준경이라고 하는 사심 없는 한 재상이 멀리 내다보고 강한 의지와 노련함으로 그걸 풀어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정통성이 약한 어린 선조가 임금에는 올랐고 왕실에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적으로 영의정 이준경 손에 조선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준경이 바로 이황을 우리가 아는 이황이 바로 선조의 스승인데요. 이황을 불러가지고 자, 당신들이 그 사림들이 맨날 좋은 임금 길러내면 나라가 안정된다 했으니까 그럼 당신이 나보다 학문이 뛰어나니까 와서 신황을 가리켜라. 이렇게 해서 예문관 대제약에 제수를 하게 되는데 이준경의 강청으로 인해가지고 이왕 일단은 안동에서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초보 임금을 궤도에 올렸고 그게 결국 기반이 됐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재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기르게 됩니다. 선조 5년에 이준경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선조 이후에 재상으로서 임금한테 고든말을 한 케이스를 언급할 때 반드시 들은 게 바로 이준경의 유차라는 겁니다. 거기서 네 가지를 당부를 하는데 이걸 보시면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서 자기가 임금으로 만든 그 선조가 뭐가 문제점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제왕은 무엇보다 학문하는 일이 가장 큽니다.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정의처는 마음을 함양하는 거죠. 함양하는 공부는 경, 상감으로 해야 되고 학문을 진취시키려면 치이지 그 알물 지극히 하려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전하의 학문은 치지의 공력 면에서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라고 하겠지만 함양의 힘은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주넘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포용하고 공손한 기상이 적으시니 전하께서는 이 점에 더 노력하십시오라고 일단 한 가지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랫사람을 대하면서 위험이 있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 듣건데 그 천자는 목목하군.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을 차리는 일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하가 진언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너그러이 포용하여 예우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뜻에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때로 영명한 기운을 드러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 있을지언적 쓱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여기 나오죠. 사사건건 직설적으로 드러내면서 스스로 잘난체 하는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지금처럼 하신다면 백관이 맥이 풀려 수없이 터지는 잘못을 이루다 바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아마 거의 우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로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무슨 얘기냐면 이 군자와 소인을 분간하는 일입니다. 신이 듣건데 군자와 소인은 본래 정해진 명분이 있어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본 모습을요. 그래서 옛날 당나라 문종이나 성나라 인종은 애당초 군자와 소인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사로운 당에 이끌려가지고 그들을 분간화해 쓰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 시비에 어두워져 조정이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참으로 군자라면 아무리 소인이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뽑아 쓰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강의예요. 참으로 소인이라면 비록 사사로운 정이 있더라도 단호히 물리쳐 멀리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강의예요. 굿샘.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중국 북송시대 때 당파 싸움이 만연했던 하북조정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연장선에서 했던 말이 사사로운 붕당을 깨트려야 합니다. 신이 보건대 어느 날 사람들은 간혹 잘못된 행실이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 한마디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여 용납하지 않으며 그 행검 이걸 유의하지 않고 독서를 힘쓰지 않더라도 고담 대언으로 아까도 했던 말이죠. 그걸로 붕당을 맺는 자에 대해서는 고상한 풍치라고 여겨서 마침내 허위풍조를 빚어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바로 내로남불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군자는 모두 조정해서 집정, 정치에 참여하게 하여 의심하지 말고 소인은 내쳐서 자기들끼리 어울리게 해야 하니 지금은 곧 전하께서 공정하게 듣고 두루 살펴 힘써 이 폐단을 없앨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는 반드시 국가가 구제하기 어려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하나가 다 선조를 꿰뚫어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정치 상황 특히 밑바닥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군자 소인 붕당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죠. 다른 신화가 이런 글을 올렸으면 자칫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겠지만 이준경이니까 이런 말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준경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쟁이 있기 직전까지 했던 재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명재상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선조 이후에는 보면 그렇게 큰 재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임금과 재상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당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정치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경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